오늘 난ánt ... 모르게 저 빼고 해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mijn alsheak 보니까 왜へ cells CHEERING 저 오늘도 쌍수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쌍붙을 생겼네요. 오늘 제가 어제 스스로 쌍붙을 했어요. 눈이 좀 간지러워서 마음은 비볐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들더라-" 그럼 오늘도 윙크 퍼워레이드!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미안하다. 제 머리가 이래서 안 어울린다고 하는.. 나 쌍꺼풀이 안 넣는데 쥐가.. 쥐 머리에 쥐가.. 이게 이게 왜.. 쥐가 쥐를.. 이게 왜.. 첫번.. 구이.. 엔추드.. 사실은 이게 저희 학구이 막방 때부터 미뤘던 건데 다 편집돼서 한 번도 나갔지만.. 저희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희는 빅스타 최초의.. 최초의 유닛 그룹 장어 구이.. 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죠? 일단 장어라는 거는.. 남자의.. 희열 상징. 그런 거고요. 이제 구이는.. 92년생 구이라린이입니다. 빠른 92년생이에요? 그냥 92년생 안게요. 빠른 93년생만. 뭐라고? 빠른 92년생. 장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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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우리 백일이 가능한 건의 올림원 여러분이 있어서.. 진짜.. 우리 올림원분들 중에 뭐 빅스타쇼 때부터 좋아했었던 분들도 있고 합보기 시작하면서 생기신 분들도 같지만 다 너무 하나같이 소중한 하나 올림원입니다. 항상 저희 팬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백일 안 중요해. 뭐 천일 만일 평생 홀에 뭐 영원히 할 건데요. 백일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 그래도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기대되는..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너무.. 아련합니다. 재밌는 추억이 많아요. 앞으로도 저희 올림원 제즈스타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도록 이렇게..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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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10년이네. 진짜 힘이 나요. 진짜.. 고마워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와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잊은 줄 알았는데 자꾸 널 생각나 잊은 줄 알았는데 나 힘들게 해 잊은 줄 알았는데 자꾸 널 생각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지금 너무나도 슬퍼요 나 지금 니가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밤새 재깍재깍 돌아가는 분 신발 시계발을 이미 나란 놈 싸 지웠겠지 뭐래도 똑부러지던 너는 너무 네 반이가 싫다고 욕을 해봤다 나도 나도 믿지도 못할 지우지도 못할 네 번호를 또 누르고 있어 I love you I miss you 너를 사랑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해 Baby I love you I miss you 너무 그리워 이젠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지은 줄 알았는데 자꾸 널 생각나 잊은 줄 알았는데 날 힘들게 해 지은 줄 알았는데 자꾸 널 생각나 그대여 안아요 사랑을 안아요 넌 정말 몰라요 쓰린 내 맘을 그대여 안아요 사랑을 안아요 넌 절대 몰라요 이런 내 맘을 자꾸 만생각나 자꾸 만생각나 자꾸 만생각나 자꾸 만생각나 잊은 줄 알았는데 石으로 내 맘을